현대사회에서의 플라스틱은 그 용도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쓰이며 매우 유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음식과 음료를 담아둘 수 있는 각종 용기라던가 산업에서는 파이프, 배수로 등 그 활용 범위도 매우 넓습니다. 하지만 플라스틱은 생산과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유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뿐만 아니라 플라스틱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은 육지와 바다, 호수, 강, 빙하 및 대기 중에 축적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인간과 생태 건강에 미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도 사람들의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재활용되지 않고 상당 부분은 박테리아에 의해 우해물질도 분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제품은 미세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조각으로 부서지는데 이는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유기체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가방, 일회용 병, 포장지에서부터 자동차 부품, 파이프, 외장지에 이르기까지 플라스틱이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플라스틱 폐기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 잘 알려진 예제들로는 북극의 빙하, 경작하는 토양, 태평양의 거대한 쓰레기섬, 대양저 중앙의 환초, 바다 동굴, 국립공원 및 황무지 등에서도 대량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됩니다. 현재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다 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료도 많지만 인간과 인간의 생식력, 육지 생태계, 농작물 및 기타 식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플라스틱 재활용에 대해서 경제 강대국인 미국의 예를 들자면 미국은 2018년 기준 3570만 톤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2700만 톤은 매립되었고 560만 톤은 소각되었으며 겨우 8.7%인 300만 톤만 재활용이 이루어졌습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0%가 채 되지 않으며 많은 양의 쓰레기들은 매립되거나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폐기물의 회수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불에 태워 독성화학물질이 대기중으로 그대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의 주요 성분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옵니다. 각기 다른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기 다른 분자를 이용하는데 이를 통해 고유의 특성과 화학구조를 갖게 됩니다. 제조업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품질의 특정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첨가제를 사용하기도 하며 여기에는 착색제, 가소제, 난년제, 안정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들의 납, 비소, 카드미온 화합물이 포함된 유해물질과 호르몬 교란물질인 비스페놀A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이용하는 대다수의 플라스틱 제품에는 삼각형 형태의 재활용 마크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와 고밀도 폴리에틸렌 두가지 종류의 플라스틱만 재활용할 수 있는데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미미합니다. 보통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은 완전히 재활용하기보다는 다운사이클링을 하기도 하며 이는 다시 재활용할 수는 없지만 가치가 떨어지는 제품으로 바꿔서 재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플라스틱 폐기물을 한층 가치가 있는 제품 예를 들면 의료나 신발 등으로 바꾸는 것은 업사이클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플라스틱을 효과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횟수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화학자들은 화학물질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소 환경에 대한 작은 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최근에는 쓰레기 더미에서 세상을 구할 쓰레기 대담이라는 환경교육 행사에 작은 도움을 보내드렸습니다. 참고로 작은 기부를 실천하는 활동은 특별히 이 서울환경운동연합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평소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여러 곳에 조금씩 환경지키기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쓰레기 문제는 공부하면 할수록 더 복잡하고 다양하고 분야도 너무 넓어 처리 방식과 체계도 달라집니다. 최근 유럽을 중심으로 세계 곳곳으로 확산되는 순환경제로 가기 위한 움직임들은 쓰레기 관리에서 세심한 연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는 자원 전략과 재활용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 모델로 전통 방식의 선형 경제와 대조적으로 정의됩니다. 순환경제는 현존하는 재료를 가급적 나눠쓰고 빌려주며 재사용하고 수리하며 개조하고 재활용하는 것을 수반합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조건으로는 폐기물과 오염의 제거, 제품과 재료의 순환, 그리고 자연의 재생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환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에서 기후문제, 생물의 다양성 상실, 폐기물과 오염과 같은 세계적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데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궁극적 목표는 환경적 압박을 경제적 성장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순환경제의 포괄적인 의미를 두고서는 환경추출에서부터 산업적 변형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재료의 라이프사이클을 통해 폐기물과 오염이 없는 상태를 목표로 삼는 경제 시스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순환경제는 환경자원 사항과 조화를 이루어 자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세우는 일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생산과 소비 모델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인류의 산업 발전과 함께 지구의 수명은 급격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발전만이 아닌 재생의 경제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과 기업 그리고 책임감 있는 소비자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올바른 시스템이 만들어가는 과정은 이 시대의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관련하여 순환경제에 대한 이야기까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평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